아니 한 번만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? 아니 이거 5개를 한 번 해본 적은 거 아니죠?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잘하실 거야 저는 연습 안 하랍니다 왜냐하면 제 비법이 비법이 노출되니까 게임만 하면 나를 시킨다 저렇게 나보고 뭔 줄 알아? 1, 2, 1 손이 먹었어 아니면... 족발 씹니다 여유 있는 저 표정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위협적인데 놓치게 하는 거 맞잖아요 연못에 못 걷는 거 보세요 위협적인데 1, 2, 3 2, 4 2, 4 2, 4 2, 4 불 좀 째러 갈래다 부딪쳤어요 불 좀 째러 갈래다 부딪쳤어요 근데 참 잘 안 들어가네 2, 4 2, 4 뭐가 날라... 엘로카드 까물이다 종종을 쳤더니 뭐가 날라 큰일이네 이게 헛것이 보인다 이게 참... 2, 4 2, 4 2, 4 2, 4 2, 4 2, 4 2, 4 시작 지난번에 맞았거든요 지난번에 용인해서 이제 복수하네요 1, 2, 3 얼마나 날을 갈았습니까 마음이 약해서 약속에 째려줬다 아우 저 때 참... 아팠어요? 이틀 동안 아팠어 자 떼주십쇼 아팠어 참 비겁하십니다 비겁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더 비겁하십니다 아니죠 조건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쌍칼의 그 위상이 어디로 갔습니까? 그가 이틀 전에 나 없어졌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요 지금 제가 해보는데 손이 고어서 안 돼요 진짜 얼었네 얼굴이 발음이 안 되네 맞아 추웠어 이해하십시오 네 게임은 게임이니까 네 아주 좋아 너무 좋아하네 아이고 좋아 죽으시네 아이고 진짜 가슴이 아프게 이해하십시오 뭘 봐 이 사람아 다른 데 보고 있겠습니다 아이 참나 내가 가슴이 아프게 예 야 눈을 감아줘 가슴이 아프면 좀 이해하십시오 멜 봐 이 사람아 아니 하나 참나 딴 데 보고 있겠습니다 아이 참나 내가 가슴이 아프게 예 야 눈을 감아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프셨어요? 아 요 아래를 치셨어요 아 아프다니 힘이 세다니 아 아 얼어가지고 손이 곱아서 무엇을 이렇게 음살이 또 심하시네 아니 근데 저 힘이 세시더라고 힘이 세요 관은 장작 패는거 봐 관은 장작 패는거 봐 예금 있어 장작 패는거 봐 장작패는거 봐